2. 공에 따른 선거 2. 공에 따른 선거 2. 공에 따른 선거 3. 공에 따른 선거 3. 공에 따른 선거 끄는 선거 어? 꺼내봐 5, 4, 3, 2, 1, 5, 4, 3, 2, 1... 우리 더야, 진짜 컨셉 맞아, 컨셉 맞아? 우리 지금 닭쳐야, 닭쳐? 그러니까 누구야! 그럼, 참, 우리 다 친 건가? 잠깐 조용히 해봐, 방송 중이야. 그게 중요해, 맞아. 약물 샘플이 어디 갔어? 누가 가져갔어? 도대체 우리의 중요한... 내 말이! 도대체 우리의 중요한 연구자를 찾아간 거야. 내 말이야? 3마리 아니야? 아, 나와. 너무 잘... 누가 가져갔냐고? 근데 우리 오늘 밤 새지 않았어? 어제 밤샜지? 오늘 밤샜 거 아니었어? 아니 나는 오늘 진짜 밤샜어 근데 밤샜는데 우리 잠깐 한 시간 동안 잤잖아 아니 나는 리얼로 진짜 밤샜어 근데 그 사이 없어졌다는 거잖아 잡는 사이 cctv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이 안에 있어 뭐가? 우리 일곱 명 안에 있어 있다고 범인은 이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공간은 한 시간 만에 혼자서 공사와 샘플을 몽땅 다 뺏었다고? 그건 불가능해 런쥔 형 말대로 이거 혼자서 하는 건 절대 불가능해 100% 졸업하셨어 혼자 할 수 있어 나는 100% 졸업할 수 있어 아니 사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어제 다 같이 먹은 음식에 누가 약 탔어 아 그러니까 자수하면 진짜 자수하면 봐줄게 자수하면 이 콘텐츠 끝나는 건데 자수하면 바로 퇴근이야 그러니까 자수하면 봐줄게 나와 자수하면 바로 퇴근이라고 아 근데 이렇게 싸우다가 끝이 없으니까 일단 다들 자리에 앉아봐 일단 우리는 연구원들이잖아 여튼 스파이라면 우리의 실험이 성공하는 꼴을 못 볼 거 아니야 그치? 미치겠네 아니지 아니지 스파이는 성공을 해서 그걸 뺏어가고 있어 아니지 스파이는 이 얘기를 일부러 대사대로 하라고 대본대로 분명히 우리를 방해할 거라고 어때? 좋아 좋아 그거라면 스파이를 가려낼 수 있겠어 나 진짜 확실한 거 우리 연기하면 안 돼 쟤는 없어 우리 진짜 음악 열심히 하자 왜 열심히 하자 계속 하지마 근데 대사 지라고 실려고 하는데 계속 옆에서 치자 근데 우리가 실패면 어떻게 하지? 실패라니? 우리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무조건 성공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이야? 안 그러면 아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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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고 스파이에게 기밀문서 샘플을 다 뺏기게 된다고 아우 네 자신 있겠지 그냥 스파한테 줄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잠깐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 뭐 뭐 뭐 뭐 지난 프로젝트에서 했던 실험 말이야 뭐 했지? 지난 프로젝트? 천재가 되는 약을 개발했던 그 실험 있잖아요 7분의 1 확률로 7분의 1 확률로 천재 혹은 미치광이에요 성질이 발현된다고 아니 뭐야 새로운 열구 결과가 나왔더라고 새로운 열구 결과가 나왔더라고 열구 결과가 나왔더라고 근데 딜레이 좀 있네 진짜로? 1동 논란 표정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지니스 크래스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단 말이야? 한 명의 천재와 제발 진행 좀 이상하다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꽃사님 성인 됐는데도 그러냐 여기에 한 명의 천재와 한 명의 미치광이가 있단 말이야? 1동 논란 표정 길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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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어 다 미치고 자 그러면 승리 조건을 말해줄게 네 3개의 실험을 통해 스파이를 모두 제거하면 연구원팀이 승리하게 된다 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스파이가 몇 명이야? 스파이 두 명이라고 스파이 중 한 명이라도 끝까지 살아남는다면 스파이 팀의 승리가 될 것 뭐야 제거된 사람의 정체는 따로 밝혀지지 않아 연구가 다 끝난 후에 정체가 밝혀지니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 진이? 다들 이해했지? 오케이 이해했어 끄덕끄덕 지금 스파이 두 명은 아주 마음이 불안할 거야 안녕하세요 박지성 I see you 꼭꼭이 지켜보며 스파이 두 명이자 깜짝이야 순환할 수 있다 테이블 툭 다음날 비해 지켜보며 이제 자칫 모두정성을 아픈 탈 ihrer 자 그럼 제가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한 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파이 하면 잘 못할 것 같으니까 일반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뭐 보여드려요? 깨끗 액션 음 자 이런 걸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그러면 우리 아 잠깐만 우리 그럼 시작하기 전에 누군지 한 번 한 번 아 일단 자기소개 할까? 자기소개 자기소개 아 그래 그래 자기소개 그러면 제너부터 제너부터 흰 머리 같을 때까지 연구를 열심히 나는 너는 뭐야? 오케이 나는 조금 똑똑해 조금 똑똑한 연구원이야 그냥 그 연구원 아 아 이렇게 티를 낸다고? 야 너 야 갓성인 너 뭐야 갓김치 나는 알았어 이해했어 나 미치광이야 미치광 미치광이지 쟤는 스파이 쏘로 알아? 쟤는 섹시 연구원이야 모르겠지 섹시 연구원 섹시 연구원 섹시 미치광이야 미치광 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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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봐라 아이 봐라 나는 이 연구에 내 인생을 바친 망했네 사이티스트 사이티스트 에코? 안녕 난 스파이야 그건 알고 있었어 일단 죽이고 시작할게요 죽이고 시작할게요 아니 하나 둘 셋 손에 하나 둘 셋 아니 아니야 근데 우리가 제가 봤을 때 이 선을 봤을 때 오른쪽에 반지 낀 사람이 그래도 그냥 보통 연구인 거 단짠 낀 사람 있어요? 다 왼손에 끼잖아 잠만 제노 오른손 너 오른손 너는? 스파이 두 명 나왔다 마크 형 마크 형도 그러네 세 명이야 그래 딱 두 명 나왔네 제노 왼손에 꼈어 난 왼손이야 하여튼 다음으로 넘어갈게 첫 번째 게임 시작할게요 아니 자기소개 안 했잖아 자기소개 안 했잖아 왜? 소개하는 거 좀 찔려? 약간 왜냐면은 왜냐면 스스로 밝혀야 하거든 내가 천재라는 거야 진짜 별로다 다음 나는 그냥 나는 그냥 일반 연구원이야 오늘 왜 이렇게 눈을 못 떠? 천러 지금 램수면 상태야 일단은 NST 드림이 시작했을 때부터 마크 형은 일단 천러가 못 하긴 했어 거짓말 잘해 겁나 잘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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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거짓말 대박이야 발전했어 지금 솔직히 나 스파일 수도 있어 오늘 좀 기대할게 스파일 화물이 좀 높아 근데 스파일 아니긴 한데 얘랑 이런 게임 하잖아 항상 얘가 막 해 그러면 진짜 누가 스파인지 몰라 아니야 진짜 일단은 확실한 건 얘네 둘이 진짜 못 해요 마피아를 일단은 그게 옛날이잖아 일단 나는 지금 달라졌어 알았어 일단 가자 그럼 시작합시다 자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지 첫 번째 실험 깜짝이야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사우나 사우나 천러야 어? 목욕탕? 이거 사우나구나 키가 제일 큰 애들이 뒤로 가야 돼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아니네 키가 큰 애들이 앞으로 야 키가 큰 애들이 앞으로 가야 돼 이렇게 주니까 근데 우리 다 독인 계기니까 아니면 독해 할까? 그냥 할까? 맞아 솔직히 그게 나을 것 같아 운명에 맡기자 역시 카이스트 자 시작해볼까? 자 근데 그 선을 넘어오면 어때요? 아 재현씨가 2분 30초로 야 야 내가 맨디 하면 안 돼 안돼 안돼 이제 안돼 결과를 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카이스트 안돼 알았어 빨리 해봐 나 그럼 맨 앞에 해봐 아니 근데 아니 누가 아니 들어봐 내가 하는 결과 보면 되잖아 오오!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만약에 내가 연구원이야 내가 만약에 연구원이야 너네 하는 거 보고 내가 스파이를 추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내가 스파이랄 어떻게 서로 알아 자 게임할게요 나 몇 번째 잠깐만 진짜 너무 리얼당 Regina 약간 리얼로 삐졌어 잘할게요 준비 시작 Search limit działa 아니 잠깐만요 나 머릿겸 뒤가진 야 이걸 누가 하나 치워! 제대로 할게 제대로 너 여기에 머리 박아 아 진짜 이거 과거 뭐야? 아니 이게 뭐야 기분이 3분일 때 애들아 시작 우리 소주 팀으로 일해야 돼 2분 30초야 이거 어떻게 야 빨리 2분 30초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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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없어 아 머리 위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너무 수용하게 하면 돼 할게 너무 수용하게 돼 야 받으면 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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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오케이 바로바로 바로바로 오케이 아 머리로 쎄다 야 머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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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데? 저 앞에 빨리 좀 뭐하세요? 아니 너 뭐하는 거야 네가 이상한 걸 아니 받는 게 아니 머리를 쓰는 거야 아니 천리아 그냥 그걸 들어 이렇게 받으면 되잖아 그 톤을 들으라고 그 톤을? 장난이야 장난이야 야 박지성이다 아 이건 박지성이다 박지성이다 뻔하다 지성아 진심 진심 약간 다함이 있어 희안나게 해야지 야 이만큼 좀 일인데? 치성아 야 솔직히 어떻게 재민이 재민이 형이 못 받으면 나한테 또 어떻게 나 지금 노력하고 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뭐 2개밖에 없는데? 받아봐 이게 뭐 야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나 이제 못 살게 형 야 쟤노야 쟤노야 쟤노 아 이재노 와 이재노 아 이재노 받아봐 어 좋아 야 이석도 좋아 아니야 아니야 마크야 아니 아니 뭐야 안 줘? 재노야 안 줘? 아니 니가 안 됐어 그냥 나 믿고 해 진짜 다들 왜 이럴까? 아니 이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지금 2분 안 지났어? 아니 야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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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본인 팬분들이 진짜 남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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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했어요 실험 성공 끝났잖아 스파이에 대한 힌트 스파이에 대한 힌트 있대 미쳤다 아 우리가 성공해서 힌트를 주는구나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일단 이거 일단 해볼게 봐봐 첫 번째 스페이 스페이란다 스페이는 2개 국어 이상 능력이 있대 야 근데 이건 너무 야 너는 왜 그러냐 이거 너무 티났잖아 이거 너무 너무 난 한 거 밖에 못해 일단 보자 난 0개야 철러야 야 일단 뭐지 제이가 들어갑니다 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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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있는 사람 앞으로 서봐 앞으로 서면 돼 2개 국어 이상 아니 근데 잠깐만 잠깐만 나 할 얘기 있어 쫑철러 들어오는 거야 그거 Z야. Z, H. 미안하다. 진짜 미안한데 힌트가... 아니 근데 솔직히 봐봐. 2개국어 이상 능력이 있다는 거의 기준은 솔직히 말해서 영어 조금만 해도 이해가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럼 재민이 형 충분히 가능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지성이도 충분히 가능하지. 지성이도 충분하지 못해. 오케이 할 수 있잖아. 아니 딱 봐도 런쥔이 아니더라고. 우리 둘이 너무 잘 같지 않아. 그 정도가 할 줄 아는 거야. 제발 제발. 아니 근데 지성이 0개국어 아니야?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한번 들어보자. 내가 뒤에서 봤잖아, 이 게임을 하는 거. 약간 지성이. 아 지성이 나도. 진식? 어 진식. 일단 뒤쪽으로 한번 이동하자. 일단 좀 앉아볼까 다시? 그래. 앉는 게 좋지. 앉아서 우리 좀 토론을 해야 하거든? 스파이 그 힌트가 두 명의 공통된 힌트예요? 아니면 오우! 아 따로따로구나. 오우! J에다가 2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2개국어 하는 사람 한 명이랑 J 한 명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확실히 박지성이야. 일단 지성이는 무슨 말이야? 나는 조심스럽게 천지의 이것저것 멤버라고 봅니다. 아니야. 너무 뻔하잖아. 근데 나는 안 돼. 천러는 난 약간. 아니 뻔한 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뽑은 거잖아. 그러니까 뻔한 게 나올 수가 없지. 그러네. 그러네. 근데 내가 봤을 때 진심으로 나 천러는 아니야. 아니 진심으로 나 지성이랑 팀 아닐 거야. 천러는 아니야 진짜. 근데 진지하게 난 왜 이렇게 런지니 같지? 몰라 나도 런지니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우선은 지성이 보내자. 2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만약에 확실한 2개국어 영어나 중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쳤을 때 2개국어는 마크 형 아니면 런지니인데 천러가 있잖아. 천러 제때. 그러네. 이게 그거 재미나 가능하지. 근데 내가 봤을 때 천러는 아니야. 그러니까 들어봐. 지금 우리는 천러인데. 들어봐. 힌트로 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것도 있고 그리고 아까 게임했을 때 이상했던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솔직히 게임했을 때 이상했던 사람은 3명이야. 지성이, 천러, 해찬이. 나 왜. 나 왜. 진짜 궁금한 게 왜 내가 의심스러운 거야. 너가 제일 못했어 게임을. 진짜 되게 답답했어. 근데 얘 원래 똥손이랑 못하겠지. 아니 아니 나는 그거를 지성이 보다 갑자기 얘 연기하고 있어. 아니 그러니까 봐봐 지성아. 지금 억울한 척 연기하고 있어. 지성아. 봐봐. 게임할 때 스파이를 추리할 때 얘 너무 지금 진지한 척하고 있어 지금.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못하려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겠지. 그럼 스파이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쟤가 아닌 것 같은데. 아 일단 들어봐봐. 일단 네 얘기만. 야 지금 감정 싸움이 아니야. 아니 회찬이. 지금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 어 감정 싸움을 하고 있어. 섬첩에 삐졌어? 아니 나는 나는. 알았어 한 번 봐줄게. 진짜 무섭다. 알았어 한 번 봐줄게. 계속 몰아가. 나는 재미 아주 무섭다. 일단은 게임 시작하기도 전에 뒷자리로 간 회찬이랑 시작하자마자 천러가 그 망가뜨린 것 같아. 아니 봐봐. 봐봐. 만약에 내가 뒷자리로 가서 스파이인 척을 하려면 게임을 망쳐야지. 근데 내가 저거 다 뒤로 옮겼는데 게임이 성공했잖아. 그거는 너의 전략일 수도 있어. 누가 티나게 그렇게 망치겠어요. 근데 어쨌든 게임에서 뒤로 가겠다는 게 수상할 수 있는데 게임 결과를 보면 내가 스파일 가능성은 아직은 없는 거잖아. 아 그리고 들어봐. 힌트 두 개잖아. 근데 얘는 외국어를 할 수 없잖아. 그리고 이름이 제이도 안 들어갔잖아. 틀림이 있는데. 그러네 봐봐. 해찬이는 스파이도 아닌 거지. 아니 지금 힌트가 100% 확신하게 주지 않고 애매하게 줬잖아요. 그럼 우선 이름에 제이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너 영어 이름 뭐지? 해찬. 아니 피럴. 피럴. 피럴 파크. 자 이름에 제이 들어간 사람 손 들어봐. 제노 세민 진. 어. 거봐 이렇게 네 명 중에 한 명인데 이 네 명 중에 한 명을 추리한다고 쳤을 때 아까 게임으로만 봤을 때는 스파이링 확률이 너가 제일 높다고. 아니야 난 런진이도 있어. 나 게임 잘했어. 얘는 잘하는 난 그 미묘한 디테일을 봤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얘 바로 뒤였잖아. 스파이는 지금 이번 판은 잘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난 그 생각이야. 아 맞아. 나는 그냥 못하고 잘하는 거고 얘는 그냥 아니 근데 방금은 못할 게 없어. 못하고 잘할 게 없었어. 내가 의심하는 거는 얘가 거짓말을 할 때 말하는 톤이 약간 나도 그걸 아 얘는 얘는 다른 자 그럼 어쨌든 우선은 지성이를 너무 사랑해서 다 알아. 맨날 같이 알아. 그러니까 얘는 야 뽑지마! 야 우선은 어쨌든 지금 한 명을 제거해야 돼. 아 진짜? 지금 벌써 제거해? 지금 한 명 제거해야 돼. 어쨌든 지금 현재 자기가 제일 의심되는 사람을 고르면 되는 거잖아. 진짜 알 거 같아. 얘들아 이분 어떻게 생각해? 재민이 형 재민이 형 아니야. 재민이 형 아니야. 재민이 형 아니야. 재민이는 우선 미치광이야. 재민이 재민이는 스파이는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미치광이 연구원인지는 모르는데 그냥 미치광이야. 근데 얘가 훨씬 더 시끄러웠을 거야. 미치광이 아니면 그 연구원 아니야 얘가 스파이 가능성이 높아. 은근히 만약에 제가 제거가 되면 다음 게임에 뭘로 나와요? 유령. MC. 아 그냥 MC 지성이 하면 안 되는데. 야 그럼 게임을 위해 게임을 위해 게임을 위해 야 좋은 사회자를 위해 해찬이를 죽이자. 그래. 아니 야 근데 내가 조금 지금 만약에 얘들아 스파이 서로 누군지 모르지? 모르지. 근데 봐봐 만약에 스파이 지금 티가 나서 스파이를 죽였어. 근데 만약에 내가 스파이야. 그럼 지성이 스파인 걸 내가 알 거 같아. 근데 얘가 스파이라고 죽을 거 같으면 나는 누구 실드 쳐줘야겠어. 지성이 스파이. 그치. 그래서 나는 지금 약간 마크 형도 의심이 돼. 아니 근데 나는 런쥔이가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지성이가 죽는 걸 받기 위해서 아니 근데 그렇게 치면 런쥔이도 스파일 수도 있잖아. 아니 일 수는 있지 근데 나는 게임을 잘했고 이 힌트도 다 있는 상태야. 그래서 나를 지금 나보다도 지성이를 더해야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 솔직히 두 개 국어 플러스 J. 아니 거기에다가 나는 거기에 아니 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만큼 근데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 근데 2개 국어 확률이 높다고 치면 이렇게 세 명인데 지금 의심하는 사람이 런쥔이랑 형이잖아. 2개 국어 중에서 의심되는 사람은 이 두 명이고 철로는 왜 형이야? J에서 의심되는 사람은 얘 이거. 그러니까 철로는 의심이 안 된다는 거지. 아 그냥 모든 거에서? 나는 사람 믿음을 줘. 그러면 지성이부터 왜 너가 아닌지 한번 설명해봐. 나 소신바라 하나 해도 돼. 어 해도 돼. 니가 약 훔쳤어 안 훔쳤어? 응? 빨리. 아니 빨리 그 소신바라 해봐. 내가 제대로 찍었냐? 내 손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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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주문하시면 쓰러지. 오케이 빨리. 나 이거 못 해! 내가? 내가? 진짜 바보 짓이야. 스파이가 가지고 얘가 스파이를 선택했어. 시강이가 스파이가 되는지 모르잖아. 미칠 수도 있어. 레어바스 제노가 붙이고. 아니야.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따라 그리. 보여? 볼 그리는 거야? 야 이건 뭐야? 볼 그린다. 하나 둘 셋. What's that? 가는 길이잖아. 야 아니 열렸을 때. 야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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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